애플과 아마존이 한 달 간격을 두고 음성 AI 비서를 출시하며 음성 AI 비서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애플은 다음 달 10일 음성 비서 시리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포함한 AI 시스템 공개를 암시하는 초대장을 지난 27일 공개했는데요. 아이폰 16 시리즈와 애플 운영체제 18을 통해 공개된 애플 인텔리전스 프리미엄 기능에 최대 20달러 수준의 구독료를 책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마존은 그 한 달 뒤인 오는 10월 AI 음성 비서 알렉사를 전면 개편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앞서 오픈 AI 구글 등이 생성형 AI보다 자연스러운 대화형 AI 비서를 내놓으면서 경쟁의 포문을 연바했는데요. 기존 음성 비서를 서비스해온 애플 아마존도 고도화한 AI 비서 출시에 가세하면서 음성 AI 비서 시장 경쟁이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뉴스토마토 오세은입니다.